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외모, 학벌, 기타 등등. 열등감은 힘든 감정으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해 그 본질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등감 중에 악성은 그 뿌리가 아주 오래된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 생긴 열등감, 상처 더불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악성 암덩어리. 어린 시절 불안한 가정에서 자라서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는 이들이 이런 악성 열등감에 시달리며 삽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이 큰 열등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 열등감이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희모, 자기 무멸감을 가질 경우 악성 열등감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집니다. 이런 악성 열등감이 커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침략자 다니엘 카네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카네만은 하루 16시간은 3초짜리의 순간 2만 개가 모인 것이라 했습니다. 하루란 삶에 참여하고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2만 번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만 멀고면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간복 드리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기름을 기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